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구생산자 김영수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합원님 덕분에 이만큼 수학도 많이 했고 저는 불가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근 무 덕분에 많이 활로가 돼서 몸이 많이 됐고 가정에서 편이 될 수 있게 한라봉을 따고 있습니다. 한라봉을 따면서 이렇게 신분지를 포장하고 마르지 않게 하는 과정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과즙이 워낙 좋습니다. 미생물 추가 탈퍼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고맙습니다. 소빈아님 하나 드셔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사 면관